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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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겨 미쳤다 이거! 아 이거는 근데 4,000 Abby 갑시다 출발 와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이신지는 아실까요? 잘 몰라요. 브레이브걸스의 이름을 탄 리얼리티 촬영을 하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저희가 항상 인터뷰에서 우리만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름만 리얼리티 촬영을 하게 됐어요. 대박. 진짜요? 진짜로? 대박. 저희가 정신 오픈하는 아돌라 여행사의 첫 번째 가수를 선정하는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1등. 아 진짜요? 첫 번째요? 저희가 처음인 거예요. 아돌라? 우와. 여기서 저희가 1등을 했다고요? 진짜요? 어머 어떻게 엄청 쟁쟁하신 분들이. 진짜? 아 뭐야. 43. 아아. 4. 4. 5. 5. 5. 5.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신난다. 다 같이 간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연습생 때 윤화 들어오기 전에 한 번 갔던 적은 있는데 윤화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가 없어서. 없었어가지고. 넷이서 함께 간 적이 없네. 여러분들의 첫 여행 리얼리티의 이름은 아돌라 여행사의 한얼티림입니다. 호그 알크림이요? 트님. 누가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주셨어요. 너무 좋아. 아, 일단. 저랑 유정아님AHE는 이제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 카페를 가든 어딜에 가든 거기서 이제 조용히 휴식을 즐기면 돼요. 방에서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어때? 게임하고 가자. 그래. 근데 홍은지 씨는 무조건 돌아다니는 여행이에요. 저에게 쉴 시간 없어요. 저는 무조건 관광여행을 해야 되고요. 휴식은 집에서 쉬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차에서 쉬세요. 아니 이런 데서 구경을 해야지 왜 힐링을 한 삶 내가 나가고 싶은 시기가 있어요. 잠깐 관광을 위한 여행이면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어때 여기엔 파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탁탁 타들어서 이렇게 휴식을 위한 여행이라서 하면 그냥 휴식만 해요. 귀찮다가도 막상 같이 나가면 재밌지. 재밌긴 하지. 가기까지가 굉장히 귀찮은 건데 은지랑 절대 같은 거 안 좋아해요. 절대 럭셔리 여행 럭셔리 여행이요? 어떤 럭셔리? 저희 좋아해요. 저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럭셔리 여행을 즐겨도 괜찮은 거야? 대표님이랑 같이 갈 수는 없잖아. 사실 라돌라 여행사의 컨셉 자체가 편이랑 함께하는 여행을 해주세요. 대박 차에서 들었을 때 되게 좋거나 나는 우리 노래 중에 운전만 해. 유호도 난 무슨 생각했어? 유 롤링? 유 롤링? 이걸 한번 투표로 매겨봐. 좋아. 팬분들. 매일 유튜브도 아니면 배 타는 건 어때? 어 어 많이 그게 아니라 옷이 산상에서 럭셔리 여행이라고 하니까 와인 같은 거잖아. 샴티 고기지 칼 좀 썰고 밤에 이제 파자마 파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여자친구들이랑 혹시 고스톱도 돼요? 안 되죠? 나 고스톱 한 번도 안 쳐봤어 일어나서 하면서 배워가는 거야. 원래 게임은 여행 당일날 가겠습니다. 나도 너무 기대돼, 진짜. 너무 기대돼, 너무 기대돼. 안녕. 우리 오늘 뭐야? 퇴력이네. 그러네. 예쁜 가방도 메고 자, 탑승 완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우리 어디로 가는지 멤버들 알아요?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인천은 가요. 인천가요? 진짜요? 인천에서 뭐해요 우리? 모르는 비밀이에요. 왜요? 추측에 뭐해요. 인천에서 뭐 할 게 뭐 있지? 할 거 많아, 근데. 아, 그래? 맛집도 많고. 힌트 조금만 주면 안 돼요? 영천아, 우리 친하잖아. 영천 씨 표정은 니네가 좀 찾아서 영천! 그러면 언니들은 여행을 위해 뭘 챙긴 게 있어요? 여행은 왜요? 선글라스 필수지. 자외선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선글라스와 선크림은 필수입니다. 맞아.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는 나의 분신같지. 돈. 너 돈으로. 어때? 내 돈으로. 오 진짜? 오. 오 진짜 은지.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대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안 돼. 하루 종일 나랑 놀아줘야 돼.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놀래. 유나는 하고 싶지 않대. 은지가 피곤하게 할 걸 예상을 하고 있겠다. 우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욱이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호텔인가 봐. 안녕하세요. 여기 호텔이에요? 우와, 이거 봐. 뭔가. 오, 이런 호텔이 있어요. 우와, 좋다. 우와. 신기해. 예쁘다. 대박. 우와. 호텔이 이렇게 생겼다고? 우와. 우와. 독채래. 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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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무도 없느냐. 오, 우와. 우와. 완전 좋아. 이건 뭐야? 우와. 독채래. 이게 뭐지? 이거 아들아. 여행사에서 준비해드린 선물입니다. 멤버들 우리 먼저 가볼까? 윤나. 또 구경할까요? 구경? 구경할까요? 아무튼 선물을 보면 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네. 우와, 안마게 됐어. 우와. 대박이야. 아, 여기 침대가 이렇게 돼 있구나. 적은 침실이네. 아, 여기는 봐. 침대가 두 개네. 그래서 여기 둘 자면 되겠구나. 저긴 둘이 같이 잘 수 있고. 우리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이거 나가서 뜯어보자. 그래? 밖에 날 수 있지? 꽃신도 있었어, 아까. 우리 밖에 나가서 한번 가볼까? 오픈! 우리 아름다운 꽃신을 신고. 이게 내 발에 맞을까? 넣어봐, 일단. 안 들어갔는데요? 늘어나, 늘어나. 이게 늘어나. 아무리 늘어나도 은지 언니 발에 안 늘어나. 아니야, 아니야. 무시하지 마. 너 지금 내 발 무시하지 마. 야, 들어갔다. 야, 들어갔다. 야, 들어갔다. 우리 선물 받았다. 이게 뭘까? 너무 귀엽다, 우리. 우와, 한지야. 되게 센스 있다. 팬들이, 팬들이 적어준 그건가 봐.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네, 다 달라. 나중에 디너쇼 보는 게 목표. 제발 한복 입은 모습 보고 싶어. 우리 한복 입는 거 아니야, 오늘? 나는 우리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막 춤추는 것을 보고 싶으시대요. 우리는 항상 뿌야호 님께서. 얼굴 몰아주기. 응.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하는 거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춤도 추고, 멤버들 다 같이 따라하고. 한복도 입고. 이런 것도 있어, 언니. 가족 컨셉, 자매 컨셉, 절취 컨셉 등 많이 찍어달래. 그리고 잘 자네 꿈걸의 애교식 꿀벌 군인 버전으로. 꿀벌? 꿀벌은 뭐야? 밍, 밍. 잘 자네 꿈. 꿀밍. 그리고 피어네스를 향한 열정적인 애교를 한 번씩 보여달래. 이거 뭐예요? 맞나요? 저희가 지금 추대한 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들이 만족하고 아이돌이 행복할 때까지 마돌라 여행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엄청 젊으시네요. 성공했습니다. 지금 방금 읽으신 것들은 이번 1박 2일 여행 동안 이거를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여행은 럭셔리 1박 2일 인천 여행입니다. 일정표를 보시고 우와 이게 다 계획이 딱 적혀져 있어. 잠시만. 중요한 게 있네. 요청 사항에 1박 2일 동안 피어네스와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미친듯이 즐기고 힐링할 텐션 필수. 기대가 됩니다. 우와 카메라 진짜 예뻐. 이거 이거 프린트하는 거 포토. 이거 연결시켜서 뽑을 거. 찍어서 바로 뽑을 수 있는 거야?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 우리 예쁜 사진 진짜 많이 찍다. 가장 중요한 경비. 3푼 가격 무상. 맞습니다. 이번 여행의 경비는 모두 아돌라 여행사에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대박. 즐거운 1박 2일 되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나랑 투어하자. 나랑 같이 놀자. 잠깐만. 미안. 난 아닌 것 같아. 둘 둘 나눠서 힐링파 그다음에 구경하는 파 힐링파 할게요. 힐링파 할게요. 힐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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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는 반의장. 나만? 안 돼. 난 여기 구경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내가 같이 구경해줄게. 진짜? 우와. 언니 진짜 오늘? 진짜? 우리 가서 사진 찍고 놀자. 어때? 기쁘지? 우리가 여기 구경파 됐고요. 여기 둘이 힐링파 됐어요. 우린 힐링파. 언니랑 구경파 하고 올게요. 너무 조직 이런 것 같아. 구경파. 구경파. 홍천 구경파. 이쁜 거 사진 많이 찍어. 안녕. 아니 이런 데서 구경을 해야지. 왜 힐링을 산. 아 나는 진짜 저 아까부터 해보고 싶었어. 아 엄마 이거 안마 기우자 하나 사고 싶다. 와우. 우와. 이렇게 하다가 자면 안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탁탁탁 들어서 이렇게. 여기 뭔가 궁금해. 잠겨있어. 어? 여기 파란색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 옛날에 이거. 이거 아세요 혹시? 파로마. 이거 아세요? 파로마. 유정아. 은지야. 너네는 땡볕에서 놀고 있니? 얼굴 다 탄다. 여기 도대체 뭐야? 너무 예쁜 게 많아. 궁궐 같다 약간. 여기는 약간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이거는 호텔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아 포토 스팟. 여기서. 와 언니 여기 진짜 예쁘겠다. 사진 찍어요. 언니 한번 찍어봐 잘. 아. 어떻게 나오길 바래? 아름답게. 배경이 좀 보인.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이렇게. 우다다닥 찍어줘야지. 빨리 찍어줘. 됐어. 됐어? 이렇게 막 찍어서 한 장면을 한번 건져 보자 이렇게. 어디 봐봐. 너 됐는지 확인해야겠어. 어머 어머. 이거 잘 찍었지? 아니. 꽃과 함께. 응. 아 이게 제일 궁금해. 사우나. 사우나. 대박이다. 모래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혼자가 나오는 건가 지금? 뭐지? 나 물 안 켰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자기 혼자 나오는데 우리? 잠깐만. 잠깐만. 유나야. 나 무서워. 이리 와봐. 우리 저 한복으로 가보자 일단. 우리 이따가 멤버들 지금 힐링하고 있잖아. 응. 여기 불러서 같이 입혀가지고 우리 하자. 어때? 게임하고 하자. 그래. 왜냐면 우리만 지금 이렇게 구경하고 저들은 힐링하는 걸 난 못 냅두겠어. 그 꼴을 말이지. 그 꼴을 말이지. 못 냅돼. 우리 같이 구경을 해야 되는데. 응. 그렇게 힐링을 하고 있는 거. 여기까지 와서 힐링하고 있는 꼴을 내가 못 보겠어. 좋은 생각이야. 여보세요. 어? 바로 받았어. 유나야. 그래. 유나랑 얘기해. 민영 언니 데리고 나와. 안 돼요. 유나야 여기 진짜 좋은 거 있어. 빨리 와봐. 더 나와야 돼. 민영 언니가 간대. 아니야. 둘 다 와야 돼. 둘 다 와야 해. 빨리 와봐. 갑자기 나온 이야기라서. 맞아. 얼른 와. 맞아. 왜 오라고 그러지? 아니 근데 지금 오라고 한 거야 뭐야? 전 왔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통화 어떻게 했는데. 진짜 와요. 모르겠어.